자 오늘 2021년 5월 10일입니다. 자 오늘은 이제 풍광 요 한 종목 물려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오늘 전략매드로 하고 수익 실현을 했구요. 여기 이제 많이 종목도 그 금액도 크셨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탈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기회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수엣지입스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수엣지입스는 뉴스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이수엣지입스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보면은 이제 이수엣지입스 관련된 내용보다는 바이넥스 이수엣지입스 뭐 EID 요런 러시아 백신 관련 종목들 그 모음집 뉴스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수엣지입스 하나만을 위한 뉴스가 아니죠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러시아 백신을 위한 뉴스인거에요. 러시아 백신을 위한 뉴스 스푸트니컬 V 라이트 신뢰할 수 있다. 이러면서 푸틴이 뭐 이거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. 저 이게 지금 근데 되게 웃겨요. 이게 AK-47 돌격 소총 만큼 신뢰한다. AK-47 돌격 소총이 뭐 되게 이렇게 러시아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총인가요? 뭐 기술의 집약체인가? 어찌됐든 그 정도로 신뢰한다고 합니다. 예 그래서 요렇게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응이 없어요. 예 그래서 이 주가의 반응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얘는 이제 개미를 태우기 위한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요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 근데 지금 이제 이수엣지수가 그나마 제일 덜 빠졌어요. 그리고 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. 15,000원대. 15,000원대. 여기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요. 여기는 한번 이탈이 나올 수도 있고. 15,000원 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양복 나왔잖아요. 저는 이거 반등이 아니라고 봅니다. 이건 너무 약하고 이렇게 반등하는 척하다가 밑으로 한 번 더 뺄 확률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수엣지수는 밑으로 한번 흔들어 제끼면 그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만일 그냥 올라가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저는 한 11,900원 그러니까 12,000원 밑으로 11,500원 한 이 정도 내려오면 그때 한번 이렇게 매수를 할지 말지를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. 그냥 제 기준과 맞지 않은 종목이 된 거죠. 하지만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. 왜냐? 세력들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. 여기서 보면은 주가를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기 밑에서 보면 매집을 요거 다 매집이거든. 내가 보기에 이거 다 매집이에요. 매집을 하고 지금 이제 주가를 올리기 시작했단 말이죠. 근데 요거 주가를 올린 다음에 세력들이 물량을 던진 흔적이 없어요. 그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11,5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. 그래서 한 15,000원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락이 멈추면 그때 다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이수엣지스는. 얘도 아직 재료가 끝난 건 아니고 한국 코러스 내용도 있고 결국에 러시아 백신이 승인이 나서 인도에서 실제 투여 시작하고 어쩌고 어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은 그리고 또 이런 재료도 있겠죠. 러시아에서 그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이제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 백신 자체를 또 이렇게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시켰다. 또는 기술 이전을 한다.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것도 큰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재료. 다음으로 나온 뉴스는 저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고 이수엣지스는 일단은 아직 하락이 멈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공략할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. 좀 더 밑으로 빠져야 되고 다행히 세력은 안 나갔고 그리고 혹시나 물려있는 분들은 손주의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셨다면 차라리 추가 매수 자리를 지금 말고 좀 더 내려오면 그때 보는 게 맞지 않을까.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. 물론 뭐 제가 100%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수엣지스도 반등이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일단 저는 제 기준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맞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하락이 멈추면 그때 다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하락이 멈춘 시점 1차 15,000원. 1차 15,000원입니다. 2차는 뭐 그 다음에 다시 보는 걸로 하시고요. 일단 12,000원 밑이 2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1차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거 보고 다시 재판단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수입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